멍때리기가 참나각성이죠. 눈 풀려가지고 있는 멍때리기는 그냥 멍때리시는 거고 멍때리는데 몰라 괜찮아로 멍때리면 참나가 각성돼 버립니다. 멍때리기가 견성 비법이에요. 몰라가 멍때리기죠. 몰라. 그런데 멍때리는데 눈이 더 빛나고 있어야 돼요. 무의식에 빠지는 멍때리기 정신이 혼미해지는 멍때리기가 아니라 초의식으로 들어가는 멍때리기야 되거든요. 멍때리는데 나의 참나의 현저는 더 드러나야 돼요. 이것만 잊지 마세요. 오직 지금 이 순간 할 때 과거도 미래도 생각 안 하니까 멍때리는 건데 어느 때보다 내 존재감이 꼽히거든요. 또렷한 성성한 멍때리기. 또랑또랑한 멍때리기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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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